필리핀의 시장은 다시 예전처럼 국적인다 이거 뭐 예전이랑 똑같네 대형 플래카드만이 이곳에도 팬데믹이 있었구나 알려줄 뿐이다 시장에 올 때면 가장 작은 카메라를 갖고 오곤 한다 오늘 가져온 카메라는 티나이 TV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오즈모 포켓 가끔 내 옛날 영상을 볼 때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목소리를 냈나? 신기할 정도로 지금과 다르다 집에서 그 목소리를 내려고 다시 연습을 해봐도 잘 되지 않는 신기한 마성의 목소리 잘 키우세요 잘 키우세요 행복해요 안지씨 응 공사하던 반장 아저씨가 많이 태우던 담뱃잎 참치 턱 구이를 하고 싶다는 연지씨 오늘 어시장엔 참치 턱이 남아있을까? 빵아 산다고 빵아? 빵아? 빵아 빵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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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닷속에서 만났으면 기겁하게 커보였을 녀석 결국 사람 손에 잡혀 올라왔다 빵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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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 떡이 없다는 연지씨 작은 참치를 그냥 통으로 산다 빵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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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 있었다 빵이 나는 딸기 그럼 나 장면을 drugs 칼라만씨도 사본다 일란데요? 30 아 이거 비싸구나 마트보다 에코백이 더 비싸네 한 손에 장미를 들고 야채를 고르는 얀지씨 이곳에 스크리드가 가고 싶어요 네 이거 원해? 통통한 어묵튀김 도대체 얼마길래 컵 가득 담아준다 여기가 다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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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네 와우 여기로 가서 뭐지? 어? 아직도 움직이네 아직도 움직이네 엘리야 죽었어 어디가? 어디가? 이 뼈가 있는 곳이야 응, 이 뼈가 있는 곳이야 이 뼈가 있는 곳이야 몰라? 오징어처럼 생겼지만 오징어는 잘 모르는 피나의 아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! 좋아 죽겠다는 연지씨 재밌나보다 오징어에게 CPR을 해보는 연지씨 천진난만하다 도착 연지 오징어처럼 손으로부터 오르몬 드라이 츄 초기 손으로 양이 되게 많네. 아빠, 이거 대디샥이에요? 이거 대디샥이에요? 대디샥. 아이고, 세쯤이. 무서워요? 올라오세요. 까니 까니. 네. 너무 많이 부르네. 아직 어려워. 아직 어려워. 오동통통. 살코기 덩어리인 참치. 한 마리에 만원. 꽤나 비싸지만 통원 참치 작은 거 10개는 될 것 같다. 옆에서 프렌치프라이즈를 먹는 귀요미들. 바빠. 음. 음. 맛있네요. 바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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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. 음. 음. 예지. 예지. 예지 핏이 돈 맞지 하라고요? 예지. 예지 아니야 이거. 이거는 오징어. 예지는 오쟁이. 예지 핏이. 돈 맞지. 예지 핏이. 굿새드 무비. 바베큐를 할때마다 느끼는것 바베큐해서 먹는 음식보다 바베큐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 구울때는 참 맛있어 보이고 재미있지만 왜 다 만들고 나면 맛없어 보일까 오늘도 이렇게 세구의 하루가 간다 2년 초 1 2 추nier 4 2 2 4 5 4 moves 끊 3